혹시 갱남 어떻게 가요? 갱남이 뭐야? 갱남이 이름을 통해 갱남 아 강남 아 갱남 강남 강 갱 남 강남 갱남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TBS 라디오 방송국에 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바로 알렉삼 선배님! 안녕하세요 저는 오영주입니다 저희 TBS에서 프렌즈프렌즈라는 라이디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알렉삼더 그리고 저는 오영주입니다 밤 새벽 12시 부터 2시까지 TBS EFN 101.3에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와 팟빵에서도 저희 채널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밑에 링크 넣어 놓을게요 알렉삼더는 오늘 알고 보니까 제 후배시더라고요 선배님! 고려대학교 후배였고요 반갑고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라디오 채널에서는 한국에 대한 음식 얘기 아니면 뷰티, 핀니스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으니까 꼭 들어주세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뵈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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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